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티비의 꾹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꾹티비가 로봇을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최신 로봇 골드런, 케이크 업스. 하지만 이 장난감 로봇들은 수동으로 움직여야 했었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는 만화에서나 볼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로봇은 너무도 발전돼요. 이제는 걷고 뛰고 심지어 점프하고 점프가 뛰는 거구만. 인간에게 점점 도움이 되는 로봇들이 발명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로봇은 결국엔 이 지구선을 지배할 날이 올 겁니다. 망상. 암튼 이렇게 로봇을 반대하는 꾹티비도 한때 로봇을 바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반성문을 쓸 때 이제 로봇의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그때 정말 손글씨를 똑같이 따라해주는 그런 로봇이 있으면 어떨까?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때 로봇을 바랬었습니다. 하지만 이 꾹티비가 이번에 꾹티비의 손글씨를 따라 써주는 그런 손글씨로봇이 있다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짜자잔. 손글씨로봇입니다. 손글씨를 대신 써주는 로봇이라. 비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 꾹티비의 손글씨를 똑같이 따라서 써준다. 완전 서럽게 친다. 아무튼 이 친구 손글씨로봇 진짜로 이 꾹티비의 손글씨를 따라해주는지 이 꾹티비가 한번 개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낱낱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손글씨로봇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쫄쫄쫄쫄쫄쫄쫄쫄쫄. 우워! 자 일단 구성품은 욕불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USB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연결선 같은 거랑 나사랑 이렇게 아주 잔뜩 들어가 있네. 이거 조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 나 조립은 힘든 거 같은데. 자 그리고 잉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손에 묻었네 이거 아주 male! 자 그리고 연결 이거 뭐야? 자 그리고 도라이버 그리고 손글씨로봇 본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 뭔가 멋있게 생겼어. 약간 파란색 메탈릭 느낌이 나죠? 색깔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이제 팔 부분인 것 같아요 오 요런 식으로 그냥 케이블 타이로 달려있는데 이거 딱 봐도 요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팬이 뭐 엄청 디테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설명서가 없어! 아니 설명서 하나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배송비 포함해서 가격이 25만 원 정도를 주고 구입한 건데 좀 덮어주는 케이스라도 하나 이렇게 좀 해주던가 메인보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왜요? 뭐야? 지금 선 연결을 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오 이거 봐 이거 봐 자 일단은 인터넷에서 구입할 때 그 사진을 보고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손가락 아파 이거 돌아와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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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고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전원을 켜주는 게 문제인데 지금 전원 켜는 게 지금 돼지코가 이게 110폴트 그건 것 같아요 여기 구멍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걸 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넣어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조배터리랑 연결하면 되잖아요 보조배터리에다가 연결 물타 물타 왜 트럭 후진할 때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거냐고 일단 이 친구를 움직이는 게 어플리케이션이랑 연결이 된대요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가지고 이 친구랑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갔습니다 블루투스, 클리어, 메뉴 버튼, 위드 드로우, 그 다음에 샌드 자 그럼 일단 켜고 블루투스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연결선이 문제인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 110V 전환을 조금 갖고 오긴 해야 되겠네요 찾아와 볼게요 자 오케이 제가 여행 갔을 때 이걸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아 진짜 삐삐 소리 안 났으면 좋겠네 뭔가 얘가 지금 불편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였네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그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니까는 종이를 뭐 이런 식으로 깔더라고요 자 그럼 테스트 해보도록 하쥬 꼬고리 과연 이 꾹티비 손글씨를 따라할 수 있을지 3, 2, 1, 3, 2 보냈어, 보냈어, 써, 써, 쓰라고 쓰라고 다시 연결할게 자 이제 펜을 제대로 좀 찍어줬습니다 오 제대로 찍어줬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자 완벽하게 아니 이거 진짜 너무 하잖아 비슷하게라도 쓰던 거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자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자 이거보다 쉬운 건 없다 하트를 못 그릴까요? 자 종이도 세 걸로 바꿔줬다 이번에 실패하면 넌 진짜 바보야 바보 자 얼추 비슷하게 그리 영화도 쓰레기 제가 지금 이 펜을 그냥 사인펜으로 바꿔줬고요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해줬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그냥 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5원을 주고 외국에서 구입했지만 결과가 이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기본 중의 기본 기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됐다 어? 해냈다 그래 인간보다 못한 로봇 그래 내가 가르치면 되지 기본 중의 기본 니은 졸았구나 이 녀석 니은을 이런 식으로 쓰다니 자 이번엔 입체도형에 도전한다 이 로봇 친구가 힘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징크 자 과연 이 로봇은 입체도형을 그려낼 수 있을지 자 눌릅니다 레츠 고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정말 잘했어 진짜 넌 너무한 거 아니 너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못 그릴 수가 있어 좀 크게 크게 써야 되나 자 이거보다 크게 그릴 수가 없다 자 성공하면 구독입니다 여러분들 오오오 오오오 잠깐만 오오오 이 녀석 하하하하하하 조금씩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꾸고리 그려봅시다 꾸고리 오케이 넌 할 수 있어 옳지 옳지 내부 낫게 잘 그렸어 industrial 얻지 옳지 own 눈썹 그리구 그렇지 입 그리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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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오오오오오오 토플탱의 aide 도플탱한 어 야오오오오mi 요오오를마 오오오오오우 이 수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간이 하는 반성을 반성문을 대신 써줄 수가 있을지 반성문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꼬고리 자 일단 반성문을 좀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이렇게 반성문을 좀 적었습니다 이 글쓰기 로봇은 대신 써줄 수가 있을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라도 좀 잡아라 뭐 하는 거야? 펜이 조금 밀려 들어간 거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잡아줬어요 다시 한 번 뭐 하는 거지? 할 수 있어! 그래 포기하지 마! 내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이야 괜찮아 잘 보셔도 돼 글씨 뭐 필기체도 있고 도둑체도 있고 궁서체도 있고 하니까 이제 헷! 헷! 히읗! 히읗! 히읗을 쓰라고! 히읗을! 오케이 선생님한테 바로 갖다 드리면 바로 바코드 찍겠다! 아니 도대체가 이게 뭐야 완전히 맛이 간 거 같은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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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 느낌 알았다 이게 보시면 킥킥킥킥 이렇게 적었거든요? 첫 글자는 잘 썼어 근데 점점 갈수록 수직화 된다고 해야 되나? 히읗도 잘 쓰나? 히읗은 아예 못 쓰는구나 아보네 다 히읗이냐 이게 어떻게 봐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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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자 여러분들 사실 오늘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리뷰를 또 하고 글쓰기 대결까지 펼치려고 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능이 엄청나요 기획을 한 이상 오 이 친구랑 대결을 한 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요거만 쓰면 됩니다 저는 가나다라 봐바사 아자 자가다파 12345678910까지 같이 쓸게요 저는 과연 이 친구가 먼저 쓸지 이 꾹티비가 먼저 쓸지 인간대 로봇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자! 꼬고리 대결! 시-작! 다 썼어요? 그래 옳지.. 성공! 오 그래도 꽤 잘 썼네! 자 이 친구.. 어.. 요즘도.. 피읍은 조금 알아보겠다! 자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25만원이나 주고 샀는지 아까는 계속 후회했습니다! 어.. 이걸 왜 샀을까? 우리 구독자분께서 외국 사이트 쇼핑을 좀 하다가 오 이거 신기한데? 구입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구입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국TV가 먼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기능이 정말 엄청나게 뛰어나다! 어.. 이걸 보여줌으로써 쓸 짤데기 없는 돈을 쓰지 않게 이국TV가 사전 예방접종을 해줬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갖다 버려야 되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에 힘을 다 해 achse! 사랑에 힘이 없어서 그럴거님까지 하셔야 되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아.. 사랑에 힘이 없어서 사랑에 힘이 없어지는 돈이 없어서 일곱으로 해it하면 진짜explosən.. 다시 한긋한 선 mo지로 알아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